3.9 대통령 선거 서울전역 결과를 어제 제야 전문가가 완성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완성한 결과를 갖고 물론 9월 9일 날 모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3.9 대통령 선거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계속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전체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멋지게 분석해서 보내줬네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서울의 여러분들 전 지역의 구입니다. 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자별 총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다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 득표 총득표수는 사전특표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 득표수인데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모두 다 수정보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예상수정포탈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딱 받으시게 되면 동별로 선관이 발표된 것하고 그다음에 수정득표수를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종로구 6번입니다. 종로구에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총 2만8,402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가 조작된 것을 선거대위터로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하니까 2만8,402표가 아니고 몇 표를 받았다? 2만834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뜻하면 패배했습니다. 종로구에서 2만3,675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3만776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 종로구에서 1,551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조작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총특표 후보별 특표수를 구하니까 심상정 후보는 1,55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2,016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구별로 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총특표수하고 재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총특표수의 격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을 다 분석을 해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의 구별 후보별 특표수 총특표수를 그대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공개했고 밑은 그 총특표수 가운데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총특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모든 구에서 이재명포는 선관위 자료가 많고 윤석열은 훨씬 더 표를 빼앗긴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개 비교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토탈 그리고 선관이 발표된 토탈을 수정 보완한 것 아주 잘 나오네요. 여기 딱 나오네요. 이재명 28,402표 진짜는 28,34표 종로구입니다. 윤석열 종로구에서 선관위 발표 23,675표 그러나 제야전문가 추정치 37,778표 선관위 발표된 자료 이재명 21,952표 제야전문가 추정치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 16,749표 모두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중구 윤석열 선관위 발표된 자료 19,711표를 획득했다. 제야전문가 추정치 24,840, 24,644표를 획득했다. 다 다른 겁니다. 성동구 이재명 46,50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수정특표수는 진짜는 34,380표를 얻었다. 성동구에서 윤석열은 46,081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 총특표수가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다. 5만 7,600 1표를 받았다. 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힘든 작업을 제야전문가 다 해가지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 그리고 예상수정특표수 이렇게 여러분들 다 탁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려고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왼쪽에 있었던 거고 이게 더 뚜렷하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캡처하시면 정확하게 뭡니까 두 개를 A4 용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 딱 두 장만 놓으시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한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데 안타까운 민초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당사자는 지금 밥포고 무슨 김치찌개 끓인다고 야단 놔두고 인간이란 참새와 같아가지고 머리 위에 크대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모의 쫓기에 바쁜 것이 그게 뱅알이고 참새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차이값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넣기에 10에서 14%가 나옵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윤석열은 얼마나 표를 이렇게 빼앗겼기에 마이너스 13%가 나옵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좌우대칭이잖아요. 심상증도 모두가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표가 이대로 이동한 거죠. 동별로.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13에서 1을 다하게 되면 마이너스 14%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14%. 최대치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이게 최소치가 플러스 10%.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9%. 그다음에 심상증이 빼앗긴 거에 합치게 되면 반올림하면 거의 마이너스 10%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그대로 표가 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내 전역에 25개의 구의 종합편입니다. 그런데 각 구로 들어가면 또 다 나옵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이거는 종로구고. 보시죠. 종로구. 이건 같은 거네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재명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 윤석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심상증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표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물위조 투표율을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봤습니다. 그건 검찰이 조사해야 될 수사해야 될 상황이고 저는 모르고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원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란 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총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총득표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국외자투표, 그리고 선거일투표, 당일투표 결과를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R코드가 어떻고 무슨 외부의 인터넷망이 연결됐다 어떻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 결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로부터 다른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그 부분이 확연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야 전문가가 무슨 로고 데이터를 확인했답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런 현장을 발가했답니다. 그거는 뭐 발가한 건 아니죠. 그건 검찰이 수사해봐야 나오는 거고 물론 조재현과 이동훈과 천대엽이라는 그런 대법관들은 인천광역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측 폐소를 내리면서 범인을 너가 못 잡아오지 않냐. 범인을 잡아오면 다시 제거하겠지만 범인을 불특정인으로 거래하고 누가 범행을 했는지를 못 잡아왔으니까 당신이 폐소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대한민국 여러분 입 있고 양심 있고 눈 있고 대가리 있는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잖아요. 뭘 더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는데.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물은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중차대한 법니까? 범죄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는 겁니다. 입 다무는 겁니다. 귀 막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열심히 끓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사람이 야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통령이니까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동갑 내기고 하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여러분 호흡을 했고 유신하에서 보니까 대학에 입학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입을 다물고 포항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수제 현황을 보고 가슴이 울컹했니? 그게 다 좋단 말이죠. 대통령이 마음이 따뜻한 것.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입을 다물고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허접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면하게 될 그 엄혹한 현실이 선거의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탄압을 당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과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덮고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그거 하자. 그러니 제가 일찍 예상했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검찰총장으로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뭉개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본인은 안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하고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fatigue 무료 분력 근거 분류 к